안녕! 헤이 지니에요 지니! 아임 브라이언 브룩 브라이언 오늘은 지니가 브라이언과 함께 하나 둘 셋 뽀뽀! 추부춥스! 예스! 쭈파추스 딸기맛과 쭈꾸맛을 가지고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볼거에요!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끝! 자 친구들 오늘은 지니가 브라이언과 함께 뽀뽀! 뽀뽀! 이 새로나온 쭈꾸! 쭈파추스 우유와 딸기 쭈파추스 우유를 가지고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텐데요! 자 그럼 먼저 휘핑크림을 여기다가 넣아주고 오 embrace요~! ! 자 브라이언! 오케이 br Official Eat? 오! 오 오케이 ch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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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스! 됐스! This, it's like pancake 자 그 다음에 이 쪼꼬 우유를 지니는 브라이언은 딸기 우유를 넣어줄텐데 지니가 이거 한번도 맛을 안봤어요 친구들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? 이거 맛나요 친구들 이거랑 똑같은 맛나요 친구들 세상에 친구들 이거 딸기 사탕은 딸기 우유랑 이 딸기 맛이 있는데 이거 무슨 맛인지 지금 먹을게요 아 딸기 우유 맛이야 딸기 우유 맛 사탕 맛 딸기 우유 사탕 맛이네 와우 초콜릿 맛있어? 자 그럼 넣어줄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? 자 자 그럼 지금부터 식구 식구 타임 식구 식구 타임? 오케이 우와 벌써 얼었어요 친구들 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넣어주세요. 아이스크림을 넣어주세요. 이 사탕은 친구들 아이스크림을 만든 다음에 부셔가지고 위에 토핑을 얹어줄거에요. 이걸 얇게 펴줘야해요. 아이스크림이 진짜 잘 되는구나. 이거 봐요. 와, 맛있어 진이. 친구들, 그런데 뭔가 아이스크림 양이 적어보이는 것 같아서 진이가 브라이언과 함께 이 핀핑크림을 좀 더 넣어줄게요. 더 필요해. 감사합니다 진이. 진이도 넣어주고 우유도 넣어주고 우유도 넣어주고 우유도 넣어주고 드라드라드 색 너무 예쁘다 브라이언 거. 땡큐. 진짜 예쁘다. 예쁘다. 어허엉. 괜찮아요. 닦으면 되겠죠? 뭔가 더 많이 넣었더니 진이 건 엄청 질퍽질퍽해졌어.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원래는 이게 친구들 엄청 차가워서 얘네들이 이 상태로 굳어야 되는데 우선 너무 질퍽하니까 얘를 이렇게 펴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지니가 얘를 나중에 아이스크림 돌돌 말아줄게요 자 이렇게 펴주세요 자 그러면 영상태로 췄네가 조금 냉동고에다가 얼려준 다음에 얘를 가지고 올게요 자 브라이언 진 고고고 고고고 취끗 친구들의 이거봐요 엄청 잘 알았죠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이즈하 자 그러면 이제 Tôi hacer THIS 아이스크림 이걸로 만들어 버려야겠죠 자, 브라이언! Yes, GD! Look at me, 잘 봐요! 시그널 해 볼게요! 되나 안되나? 수컷... 이야! 와우! 이것 봐, 친구들! 세상에 완전 잘 됐다! 안돼! 자, 그릇에다 담아줄게요, 친구들! 자, 브라이언도! I'll try to do as... 과연 브라이언 할 수 있을까요? OK, 이렇게? 와, 브라이언 진짜 꽝꽝꽝꽝 어딨네! 오, 되딴됴됴됴됴! 오, 되딴됴됴됴됴됴! 고! 안된다, 브라이언! 안된다, 안된다! 아이, 브라이언! 이 오빠야 다 깨졌어요! 뭐겠지? 예, 쌤. 이게 뭐야? 너무 많이 어울렸나? 휘핑크림 너무 많이 넣었나? 아직 예뻐, 예뻐. 예뻐, 예뻐요. 이거 봐, 친구들. 지니 진짜 잘했지, 친구들? 와! 브라이언 있어, 친구들! 아, I feel... ...real pain. 너무 예쁘죠? 롤바레는. 자, 이쪽도 브라이언. 얼추 되긴 하죠? 이렇게? 이렇게? 오케이. 다 됐어요. 다 됐어요? 다 됐어요. 자, 이제! 친구들! 이 위에다가 이 초코사탕을 부셔가지고 토핑으로 올려줄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사탕을 한번 부셔볼까요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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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lly hard? 오! 깨지고 있어요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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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브라이언! 브라이언은 괜찮다. 됐다! 자 사탕을... 와 브라이언이 진짜 예쁘다! Let it snow, let it snow, let it snow 자 그러면 진이랑 브라이언이 이제부터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 진이는 초코에다가 초코사탕을 넣은 거죠 친구들? 브라이언은 딸기! 딸기! 브라이언은 딸기! 맛있다! So sweet! 잘 돼요! 브라이언 것도 먹어볼래요! Oh sure! 과연 브라이언 건 맛있을까요 친구들? 초코! 초콜맛스! 맛있네! 뭐예요? Thank you! 아 이게 사탕을 넣으니까 친구들! 이게 시원하면서 마지막 끝에 이 사탕 맛이 엄청 달게 나니까 엄청 맛있는데요? 세상에! 토핑 언젠게 씨네! 씨네! 이렇게 더 맛있다! 자 그럼 이제 사이좋게 한번 먹여줄까요? 오케이! 아아아아악! 음! 자 오늘은 진이가 브라이언과 함께 초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그럼 진이와 브라이언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과 함께 돌아올게요! 안녕!